한가지 더 LP-225X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렌즈를 사용한 뒤에 후드를 수납할 때 Y마운트 부분을 탈거를 한 다음 후드를 뒤집어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을 한번 거치를 하면 후드를 뒤집어서 수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제품들이 있었는데요. 이 LP-225X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 Y마운트 부분을 탈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